으 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 입니다 4 그간 잘 지내셨나요 대리 4 더운 것 빼고는 4 잘 지냈습니다 어 더우 예 대프리카 진짜 덥네요 맞아요 여기가 대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좀 더운 게 심한 것 같아요 네 가정집에서 바나나가 열릴 정도니까요 버네너요 버네너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기 전에 저희 1편 2편에서 했는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만 정리하고 와도록 할게요 혹시 1편에서 뭐 했는지 기억나요 이들이 1편에 지금 드릴을 3가지로 나누지 않았나요 어떻게 나누었죠 우리 기억나요 에어드릴내 전기드릴내 그리고 충전 드릴 예 맞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네 자 첫편 첫편에서는 4 드릴을 3가지로 나눴어요 자 어떤걸로 작동이 됐느냐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원으로 야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눴어요 콤프레셔를 연결해서 에어로 작동하는 에어드릴 그리고 전기 220 콘센트에 220 볼트를 꽂아서 작동하게 되는 전기드릴내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이 없이 이 밧데리로만 작동이 가능한 충전 드릴 이렇게 3가지로 나눴구요 그리고 자 2편 2편 우리 뭐 했죠 2편은 4 제가 또 그 드릴을 4 5가지로 4 나누지 않았나요 어떻게 나누는지 혹시 기억나요 드릴 일반 그냥 드릴 4 그리고 앞뒤로 이제 치면서 하는 한마드릴내 그리고 옆으로 탁 탁 치는 임팩 드라이버 4 그리고 임팩 렌치 예 그리고 그 콘크리트 전용 로터리 한마드릴내 와 정합니다 아 완벽해 자 2편에서는 이제 3가지 에너지 첫편에서 말씀드린 3가지 에너지원으로 작동하는 이 총 모양처럼 생긴 이 드릴을 자 어떻게 앞에 생긴 모양 그리고 자기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눴어요 자 회전만 하는 드릴 그리고 앞뒤로 치면서 회전을 하는 해머 드릴 그리고 자 임팩트 어떤 효과를 주는 임팩트가 있는 탁 탁 탁 친다 해야 되는 임팩트 드라이버 그리고 임팩트 렌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타리 해머 드릴 로타리 해머 드릴 혹은 앙카 드릴 그리고 고 해머 드릴 같은 경우는 2모드 3모드 이렇게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2편을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리고 2편 끝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잘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드릴들이 가지각색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다르지만 어떤 어댑터라는 것을 연결했을 경우 결국에는 이게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아요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 어댑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재미있겠죠 네 기대됩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눈 크게 뜨고 자 그러면은 자 순서는 충전 어차피 충전 에어 전기 똑같아요 네 이제 앞에 생긴 모양으로 나눴기 때문에 오늘 샘플은 충전으로만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럼 자 이제 드릴을 먼저 설명할 텐데요 자 드릴을 설명하기 전에 이거 액션캠이에요 작동 한번 시켜봐요 자 드릴을 설명하기 전에 이 모든 드릴 앞에 꽂힐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제가 대충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전부 다는 워낙 많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요 자 잘 찍고 이들이 자 요 드릴들 같은 경우는 뒤에 생긴게 원형도 있고 육각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지만 이 드릴에는 모두 다 꽂혀요 자 모두 다 다 꽂힌다는 말씀이시죠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좀 궁금하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도 한번 찍어볼래요 자 요 드릴을 보시면 자 요게 입이 벌어졌을 때 모양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원을 이루고 있는데 요게 안에만 들어간다면 요게 안에만 들어갈 수 있는 굵기라면 육각이든 원형이든 상관없이 자 이렇게 세 발이 나와서 오므려 주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릴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회전만은 드릴 뚫기 위한 드릴 이 드릴 같은 경우는 어댑터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흔히 요새 홈쇼핑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코브라 같은 거 이렇게 휘어지는 거 그런 것들만 사용할 뿐이지 이 드릴 같은 경우 드릴 해머 드릴 똑같은 말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댑터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구요 자 이제 어댑터가 필요한 녀석들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대부분 임팩트 드라이버나 임팩트 렌치 그리고 로타리 해머 드릴 요 세가지에 보통 어댑터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임팩트 드라이버 말 그대로 드라이버 비트를 꽂아서 사용하는 임팩트 드라이버에 대한 어댑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앞을 좀 잘 보시면 이렇게 육각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볼투스와 메이커 모두 상관없이 앞에 육각형의 지름이 같아요 6.35mm로 4분의 1인치라고 하죠 보통 4분의 1인치고 6.35mm로 굵기가 같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여기 생긴 육각형의 모양들은 가지각색이지만 면과 면 사이의 거리가 6.35mm로 다 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임팩트 드라이버에는 어떤 임팩트 드라이버에도 다 맞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임팩트 드라이버를 사용한다는 전제는 드라이버를 꽂아서 풀고 쪼는 게 주를 이루실 거예요 흔히 말해서 피스 작업이 주인 경우겠죠 자 그분들이 이 임팩트 드라이버로 드라이버를 풀고 쪼는 일을 하시다가 하시다가 구멍을 뚫고 싶어요 내가 지금 드라이버로 풀고 쪼는 역할을 하는 기계를 사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뚫을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댑터를 이용하게 되면 드릴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해서 보고 싶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 임팩트 드라이버를 드릴로 쓰고 싶을 때 꽂을 수 있는 어댑터예요 조금 다르게 생겼죠 보시면 철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은 키척이라고 해요 왜 키척이냐 여기 키가 있어요 여기 있어야지만 입을 벌릴 수가 있고 잠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걸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에 요즘같이 18V 드릴들의 힘이 워낙 세져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척이 반대에 요 요건 키레스 척입니다 키레스 척 같이 플라스티로 되어 있는 경우 힘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 파손되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드라이버로 강하게 뚫는 작업을 하신다면 요게 낫습니다 그래서 전기 드릴들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거의 천재인데요 아니 맞아요 진짜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자 그 말 잘했는데 여기 보시면 전기 드릴이 좀 있죠 요렇게 자 요거 예를 들어 볼게요 전기 드릴도 대부분 앞에 척이 요렇게 보이시죠 네네 키척 타입이에요 왜냐면은 220V에 전기를 전기라는 힘을 써서 작동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왓두수가 높고 힘이 세요 그래서 앞에 물려 있는 것들이 강하게 돌다 보면은 이 척 타입이 부러지거나 망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전기 드릴은 키척 타입으로 되어 있답니다 예 그게 이제 그거구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요 임팩트 드라이버에 꽂을 수 있는 두 가지 드릴로 쓸 때 임팩트 드라이버를 드릴로 쓰고 싶을 때 꽂을 수 있는 어댑터는 두 가지에요 자 요거는 키레스척이라고 하고 혹은 자동척이라고도 해요 왜 자동척이냐 자 제가 사용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원터치거든요 꽂고 요렇게 꽂으시면 자 요렇게 드릴이 되는데 왜 자동척이냐 하면은 입을 벌리고 입을 오므릴 때 잡고만 있어도 저절로 입을 벌렸다가 오므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그렇죠 요렇게 다 고말도 잘했는게 자 요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임팩트 드라이버지만 이 어댑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드릴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를 쓰시더라도 요 어댑터를 이용하시면 드릴과 똑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구멍 뚫는 작업이 가능한 거죠 근데 단 요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요 어댑터를 장착했다고 하시더라도 콘크리트를 뚫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회전하는 힘만으로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요기 기존 척이 달려있는 해머 드릴처럼 앞뒤로 쳐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18V란 강한 힘을 가진 녀석이라 할지라도 회전하는 힘만으로는 콘크리트를 뚫기에는 조금 여부족인게 있어요 예 그렇지만 콘크리트도 여러가지 잖아요 네 입도가 단단한게 있을거고 물은게 있을거고 물은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뚫어봐도 10mm 까지도 뚫려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입자가 고르거나 밀도가 높은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6.5mm 그러니까 흔히 칼부락 박는 정도도 뚫기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임팩 드라이버로 지금 드릴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댑터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임팩 드라이버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임팩 렌치처럼 핸드소켓 또는 복수다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수다마를 꽂아 사용하고 싶은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업데이터를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생긴게 요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요렇게 제가 세가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 뒤에 부분은 여기 뒤에 부분은 여기 보시면 뒤에 부분은 6.35로 임팩트 드라이버를 꽂히도록 똑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는 세 가지로 나눠 놨죠 제가 자 왜 나눠 놨냐면 앞에 꽂을 수 있는 핸드소켓의 사이즈가 작으면 흔히 말하면 우리가 소복수 소복수는 4분의 1 8분의 3 요 두 가지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작은 미리는 요게 꽂도록 되어 있고요 네 흔히 이제 8mm나 10mm 이상이 되는 경우 2분의 1 일반적인 사이즈는 요게 꽂도록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요렇게 사이즈가 다른 거고 자 요게 만약에 제가 임팩트 드라이버로 임팩트 렌치처럼 복수다마를 꽂아 쓰고 싶을 때 쓰는 어댑터입니다 어떻게 사용되느냐 보여 드릴게요 꽂고 이렇게 꽂으면 임팩트 렌즈가 되는 거죠 요렇게 쓰면은 지금 임팩트 드라이버지만 드릴로도 쓸 수가 있고 렌즈로도 쓸 수 있는 제가 요 예를 들어 드렸는 거거든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요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가 보통 지금 임팩트 렌즈보다 사용되는 핸드소가 훨씬 높아요 판매량도 임팩트 드라이버가 훨씬 많고 보통 드라이버를 많이 쓰니까 팔아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임팩트 드라이버에 맞는 어떤 비트류라든가 소켓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임팩트 드라이버로 드릴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답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아답터를 사용해서 드릴로 쓸 수 있지만 자 여기 보시면 뒤에가 임팩트 드라이버를 꽂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드릴도 있어요 요즘은 워낙 임팩트 드라이버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임팩트 드라이버를 가지신 분들이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드릴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제 아까 전에 또 임팩트 드라이버로 임팩트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도 있었는데 그 어댑터도 사용 필요 없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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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을 수 있는 롱 비트 소켓이라는 요런 것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임팩트 드라이버에 수요가 많다는 얘기에요 흔히 다시 말하면 네 자 그래서 임팩트 드라이버를 사용하실 때 자 이제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구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임팩트 렌즈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네 자 임팩트 렌즈는 제가 1,2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핸드 소켓 자 핸드 소켓이나 혹은 복스다마라고 하는 요 녀석을 바로 꽂아서 작업할 수 있는 드릴인데요 네 자 임팩트 렌즈도 마찬가지로 드릴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임팩트 드라이버로도 사용이 가능한 어댑터가 있어요 자 드릴부터 먼저 한번 해 볼게요 네 자 임팩트 렌즈를 드릴로 사용하고 싶다 네 자 그럴 경우 이제 아답터 요렇게 생겼어요 음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중 키포인트는 안에 요렇게 막대가 하나 들어있죠 네 이게 왜 들어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첫편이나 두편째 유심히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임팩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요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핸드 소켓이란 녀석을 꽂아서 요렇게 꽂아서 꽂아서 풀고 주어다 보면은 여기에 그냥 꽂혀있는 힘으로 풀고 주어다 보면 이게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네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빠지는 게 싫으시다 이 빠지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아까 전에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링을 만들었어요 음 그러면 절대 안 빠지겠네요 그렇죠 자 요거 꽂으실 때 주의사항은 요 구멍이랑 요 렌즈의 구멍이랑 방향을 같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 버리면은 관통이 안 되니까 네 맞죠 자 그럼 요렇게 해서 방향을 일치한 다음에 이렇게 꽂으신 다음 요 핀 있죠 요 핀을 삽입을 한 다음 자 요렇게 딱 체결이 됐죠 요렇게 돌리면 절대 풀 일이 없는 거죠 자 요렇게 하면 요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또 임팩트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드릴로 사용할 수 있게 네 맞죠 자 그 다음 아 진짜 편리하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드릴이든지 어댑터를 이용하면은 결국엔 다 같이 쓸 수 있다라는 말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한 거고요 여기 지금 빠져야되나 이거 놔두고 아 예 이거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임팩트 렌즈를 쓰는데 임팩트 드라이버로 쓰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럴 경우에 또 쓰는 아답터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생겼어요 복스 다마에 체결을 해서 요렇게 하면은 다시 비교를 해보자면 요 앞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죠 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반형이라서 그냥 바로 꽂을 수 있는 타입이고요 이렇게 네 뺄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완전 임팩트 드라이버랑 똑같은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꽂고 그러면 꽂을 때 앞으로 당긴 다음에 넣으면 되거든요 뺄때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렇게 장착을 한다면은 임팩트 렌즈가 임팩트 드라이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드릴 드라이버까지 모두 다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렇죠 이 제품 같은 경우 그리고 계양이라는 브랜드에서도 나오는데요 임팩트 렌즈 엔드 드라이버 라고 되어있어요 모델이 요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복스다마랑 드라이버를 둘 다 동시에 되도록 되어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 굉장히 머리를 잘 쓰는거죠 네 편리합니다 지금 현재 계양과 보쉐에서만 나와있어요 대신에 이제 요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냈을 경우 엄청나게 많이 나갈 것 같아도 또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독자적인게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수요는 제가 팔리는걸 봤을 때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서 장점이 있지만 그 반면에 독자적으로 하는거에 비해서 힘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독자적인 것들도 많이 나가고 요거 같은 경우도 수요도 어느정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저번시간에 했던거 마지막에 있는거 로타리 헤머 드릴 네 흔히 앙카 드릴 라고 하는 자 요 녀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아셔야 될게 SDS 플러스 SDS 플러스 타입의 길이가 꽂혀요 자 여기 보시면 홈이 파져있죠 네 네 근데 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게 많은데 지금 하면 또 헷갈리실까봐 요건 다음시간에 할거지만 요 생긴 모양이 홈이 파져있는게 SDS 플러스고요 요렇게 네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굵은 SDS 막스 타입도 있어요 고거는 이거보다 목에 굵기가 훨씬 더 굵어요 네 파져있는 모양도 살짝 다르고요 대신에 이제 고 막스 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 드릴보다 훨씬 더 큰 드릴에 꽂히는 네 고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 SDS 플러스 타입 이제 로타리 헤머 드릴을 꽂을 수 있는 드릴 척을 보면요 자 요 드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뒤에 홈이 파져있는 길이가 장착이 되다 보니까 네 일반 드릴을 뚫고 싶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일반 드릴은 근데 여기 또 보시면 뒤에가 원이에요 그냥 민자 그렇죠 이게 안 꽂혀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꽂을 수 있는 드릴 척이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맨 또 요것도 두가지로 되어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키척 그리고 요 자동척 키레스척 요렇게 두가지가 있어요 맨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앞에다가 이제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요 키레스척이나 키척을 장착해서 사용하실 때 네 항상 로타리 헤머 드릴 같은 경우는 2모드 혹은 3모드인데 이 드릴과 해머 드릴 모드는 요 두가지 모드는 항상 있어요 맞죠 그랬을 경우 이 해머 드릴 모드로 놓게 되면은 네 굉장히 좀 불리한 점이 많아요 어떤 점이 불리하냐면 이게 지금 이 드릴을 장착했다라는 말은 네 드릴 철, 나무, 플라스틱, 스댄을 뚫겠단 말인데 앞뒤로 치면서 뚫게 되어버리면은 이 척에도 무리가 가고 드릴에도 무리가 가요 맞죠 네 콘크리트는 어차피 이 자체만으로도 뚫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척을 단단한 말은 콘크리트가 아닌 철, 스텐, 나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뚫기 위해서 달았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은 회전하는 힘으로만 뚫어야 되는 건데 앞뒤로 치게 되어버리면은 이 척에도 무리가 가고 뚫기는 피사체에도 무리가 가요 그래서 옳게 안 뚫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 척을 사용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일반 드릴링 모드 돌기만 도는 이 모드에 놓고 쓰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또 꽂을 수 있는 것 중에 이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건식 코아 비트에요 네 말 그대로 벽돌을 뚫는데 조금 굵게 그러니까 지름이 넓은 걸 뚫고 싶을 때 사용하는 비트에요 이것만 전부적으로 쓰는 드릴도 있어요 건식 코아 드릴라고 그 드릴도 있지만 그 드릴이 없는 상황에서 네 이제 이 드릴만 갖고 있는 상황이고 간혹 가다가 지름이 넓은 콘크리트 벽을 뚫어야 되는데 이 드릴로 뚫고 싶다 또 가능하거든요 자 어떻게 가능하냐면 또 여기에 맞는 아답터가 있어요 건식 코아 아답터 그래서 방법은 여기다가 맨 아까 전처럼 장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건식 코아 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거의 코아 드릴랑 똑같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드릴이 필요한지는 제가 각 드릴에 대한 설명을 2편에서 드렸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드릴을 선택하셨다면 그 드릴만 쓰다가 혹시나 다른 기능으로 쓰고 싶을 때 이제 꽂을 수 있는 어댑터들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드릴을 사더라도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어댑터가 있다면 그럼 단점 같은 건 없나요? 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에요 네 항상 그 촉이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촉이 이 촉이 이 단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단점이 음 쓸 수는 없으니까 자 이 임팩트 드라이버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임팩트 드라이버나 렌치나 똑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둘 다 아답터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네 일단 기본 그냥 썼을 때보다 길이가 길어지죠 그렇죠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넋아 돌려볼게요 어떤지 잘 봐봐요 네 카메라 잘 봐야 되는데 예 잘 봐요 이거 보여요 좀 약간 보여요 약간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네네 이게 왜그러냐면은 자 이 척에서 길이가 짧으면 만약에 없죠 그런 현상이 근데 아무래도 이 아무리 고든 것을 꽂아서 사용해 본데 여기 사이에 유격이 있기 때문에 많이 원심력을 잃어요 굳이 말하면 이 센터에서 돌려고 하는 것에서 좀 많이 벗어나 버려요 이 연결착을 이용하게 되면은 정밀하게 뚫는게 조금 일반 드릴 보다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바로 드릴에 물려서 쓰는 경우보다 아무래도 휘청휘청 거리다 보니까 그 휘청휘청 거린다는 정도는 요거랑 비교했을 때 더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한 작업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계속 작업했을 때 좀 불편한 점이 생기죠 그런 단점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고 또 보시는 분들도 알면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댑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어차피 지금 드릴을 임팩트 드라이브를 샀다면 피스를 풀고 주는 일이 주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드릴이 맞고요 근데 혹시나 행여나 쓰다가 드릴로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드릴이든 여러 작업을 다 가능하긴 한데 쓰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비중을 두는 작업에 맞춰서 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1편 2편 3편을 보시면 내가 지금 드릴은 사고 싶은데 드릴을 사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드릴을 샀을 때 가장 효율적인지 굉장히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조금 관심이 있고 항상 유심히 보지만 인터넷에 자료가 너무 풍부해져 있어요 인터넷에 특히 고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정보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딱 어떻게 한 곳에 모아서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곳이 없어서 항상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찍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대리가 말했는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뭔지만 아시게 된다면 어떤 드릴을 사용하면 되는지는 조금 아시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찍었는 그런 보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얼추 드릴에 대한 것 우리가 3편 동안 드릴이라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드릴에 대해서 아시고 드릴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저희는 이제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공구들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또 날씨가 많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또 물어봐 주시고 그럼 저희가 또 친절히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거니까 맞죠? 네 맞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